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투쿠포스쿨 신상 베이지 프레소 컬렉션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이 베이지 프레소 컬렉션은 달콤 쌉싸름한 진한 에스프레소 바를 연상시키는 이런 귀염귀염한 패키징들로 나온 베이지 프레소 바 컬렉션인데요 베이지 프레소 틴트, 베이지 프레소 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베이지 프레소 블러셔까지 얘네 전부 다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 오늘은 이렇게 베이스 눈썹 쉐딩 간단하게 마친 다음 스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얘네는 투쿨 제품들은 아닌데 이번에 키스미에서 히로인 메이크업 언더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 1번 내추럴 볼륨, 2번 스파클 볼륨 요즘 온갖 브랜드들에서 다 애교살 메이크업 제품들을 내잖아요 이번에 키스미에서도 애교살 메이크업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애교살 만드는 거는 이걸로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호 내추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런 그림자 긋는 부분이 있고 반대쪽에 애교살 향감 주는 부분이 있고 2호 스파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음영 주는 부분이 있고 대신 반대편이 얘는 펄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1호 이건데인데 펄이 진짜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거의 보일랑 말랑? 1호로 애교살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지금 눈 밑이 겁나 밋밋하잖아요 발색이 되게 진해가지고 엄청 소량씩 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애교살 만드는 부분으로 얘도 발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자 이제 투쿨 베이지 프레소 컬렉션 들어갈 건데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릴 게 베이지 프레소 틴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립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프레소 틴트들이 이렇게 패키징을 보시다시피 약간 에스프레소 밴티지 커피숍 느낌으로 패키징을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무튼 패키징 너무 예쁘고 베이지 프레소 틴트는 워터리 블러 틴트 텍스처예요 첫 터치는 굉장히 수분감 넘치고 입술을 되게 감싸는 듯한 크레마가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는 제품인데 이렇게 워터 겔 텍스처라서 이렇게 블렌딩을 시키고 나면 자연스럽게 살에 녹아들어서 묻어남 없이 물드는 그런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이 블러리함이 또 되게 오랜 시간 유지가 되거든요 1호 베이지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끼가 도는 느낌의 굉장히 포근한 살구 베이지 컬러고 2호 휘그 블렌드는 휘그 블렌드라는 이름답게 살짝 뭔가 무화과빛이 도는 듯한 느낌의 붉으스름한 베이지와 레드 코랄 사이 마지막 3번 레드 더블샷은 레드 컬러인데 마냥 쨍한 레드라기보다 좀 약간 브라운색? 물탄 레드? 그래서 새 컬러 다 사실 가을에 바르기 너무 좋은 한 톤 다운된 그런 뮤트 컬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베이지 로스팅 발라볼게요 일단 이렇게 쓱쓱 물처럼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스며들고 나면 완전 보송보송하게 입술에 착 밀착되는 그런 틴트들 아시죠? 살짝 립 밑쪽까지도 오버립을 좀 해서 귀엽게 뽕긋 발라볼게요 이렇게 마무리가 엄청 보송벨벳해요 그러나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완전 이런 보송벨벳스러운 컬러 지금 눈 화장을 안 해서 굉장히 매치가 안 되고 입만 돈돈 떠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완성되고 나면 진짜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이 색 진짜 예뻐요 제가 이런 워터리 블러 틴트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입술에 착 감기고 이렇게 막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한번 휘그 블렌드도 안쪽에다 살짝 음.. 초코 발라도 예쁘죠? 빨리 다른 메이크업도 해가지고 얘네의 조화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베이지 프레소 섀도우 팔레트들 보여드려야겠죠? 색상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매트 컬러 3가지, 글리터 컬러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단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무난한 매트 브라운 컬러 3개 있고 다음에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쉬머 글리터, 굵직한 글리터들도 있고 정말 너무 양롱양롱하시고 너무너무 예쁘시고 저는 가장 먼저 매트한 베이지 컬러를 눈두덩 위아래의 베이스 컬러로 사용해볼게요 다음 두 번째로 진한 이 매트 브라운 컬러를 한꺼풀 라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영역까지 블렌딩을 슥슥 해서 좀 범위를 넓게 넓게 잡아줄게요 눈꼬리 쪽에도 좀 연장시키는 느낌으로 언더 꼬리 쪽에도 살짝 스쳐줄게요 그다음에 이 진한 브라운 컬러랑 이 글리터 브라운 컬러 진한 거 섞어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눈꼬리 쪽에다가 그윽한 느낌을 주는 느낌? 그윽한 느낌을 주는 느낌? 다음에 이 골드 글리터를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쫑쫑쫑쫑 올려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이라인은 되게 옅게 하고 속눈썹에 대신 좀 쫑쫑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속눈썹을 좀 열심히 컬링을 해볼 생각인데 제가 잘 쓰는 그 필리밀리 히팅 뷰러가 아니 뭔 일인지 밧데리를 계속 갈아줘야 돼요 아니 거의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밧데리를 갈아줘야 돼 스카이치코 원픽 스키니카라 2번 픽싱 컬링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밧데리를 빨리 잡아먹는 앤 건지 아니면 제 건전지의 문제인지 근데 완전 새 건전지 새로 구매해가지고 깐 거 넣었는데도 그것도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완전 짜증 기계의 결함인 게 분명한데 아니면 처음에 합리적 의심 킹리적 갓심 했거든요 이게 파우치에서 흔들흔들거리다 온 버튼이 스위치로 딱 이렇게 켜져가지고 온앤오프 버튼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지금 완전 틱 건드려져가지고 항상 수시로 온이었던 상태여서 배터리가 다른 거다 그런 킹리적 갓심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제가 혹시나 그것 때문일까 봐 한동안 파우치에 넣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그냥 얜 집에서만 쓰자 하고 쓰는데도 배터리가 일주일명에 달아버리는 거야 정말 빡쳐 무슨 일일까 배터리를 잡아먹는 이상한 귀신 같은 아인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별 수 없이 그냥 불고대로 속눈썹을 올려줄까 싶은데 카카오 뷰러를 불로 지지겠습니다 고무 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열 체크하시고요 너무 뜨거운 속눈썹 다 떨어집니다 입술 위가 가장 온도를 측정하기 정확한 부위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쫑쫑 올려주고 났으면 이번엔 치카이치코 스키니카라는 좀 이렇게 얇게 한 올 안을 올려주기에 좋은데 액이 애초에 많이 안 묻어나오는 마스카라서 마스카라서? 마스카라라서 이 페어리 드롭소스 캔들킨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한 번 더 덧발라서 얘네를 살짝 서로끼리 뭉쳐질 수 있게 만든다거나 할까 뭐 속눈썹 집게 같은 거 사용해서 쫑쫑 묻히는 그런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마스카라를 넉넉히 묻힌 다음에 살짝 이렇게 손으로 건들건들 건들건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지들끼리 뭉쳐주는 이 정도로 속눈썹을 해주고 다음에 토니모리 백스테이지 젤 아이라이너 7번 라떼브라운 은은한 라떼브라운 색으로 볼을 아주 얇게 빼줄게요 그리고 아까 팔레트에 이 쉬머 아이시한 핑크 컬러 핑크 컬러 얘를 애교살에다 좀 발라줄게요 쬐깐한 브러쉬에 이거 묻혀가지고 삼각존 좀 더 그윽하게 만들어줄게요 다음에 여러분 이 베이지 프레서 블러셔 있잖아요 이거 너무 예뻐 진짜 너무너무 써보고 싶은데 살구 베이지, 살짝 모브, 오렌지 진저 베이지 이런 느낌 세 가지 뽀얗게 표현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전 이 컬러를 이렇게 그냥 다 섞어서 되게 생각보다 엄청 라이트하게 올라오네요 이거보다는 좀 어두울 줄 알았는데 어두운 진저 컬러를 좀 많이 덧발라서 살짝 어두운 느낌을 만들어야겠다 좀 볼만 너무 동동 떠 보이는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렌즈 못 꼈는지 아까 초반에 말씀 안 드렸는데 하파크리스틴 원앤온리 크리스틴 머니틀리 브라운 요거 이번에 장원영님이 모델하신 그 렌즈란 말이에요 보니까 이 캐릭터가 그 원영님이야 내가 봤을 때 완전 귀여워 렌즈 컬러 너무 이쁘지 않아요? 블랙 컬러의 서클라인 테두리에 은은하게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또렷한 느낌 그리고 마스터 서브 블루룸 목걸이 룸 무슨 방키처럼 룸이라고 써있고 예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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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